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13일자 기사입니다. 회사만 가면 감정노동에 파김치되는 나, HSP일 확률 높아라는 기사인데요. 신간,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라는 신간인가봐요. 일터에서 예민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별것도 아닌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짜증내는 부류 사람들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대기 싫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막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들은 은연 중에 나 지금 알았어. 나 지금 굉장히 예민해 라고 만천하에 오픈한다. 자신의 안의를 위해 예민함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즉 유사 예민자들이다. 반면에 진짜 예민한 사람은 이처럼 잔뜩 가시를 세운 채 예민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묻어내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심리전문가 최재원 씨는 말한다. 신간,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를 통해서이다. 저장에 따르면 예민한 기질의 사람, 즉 HSP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전체 인구 16% 정도 차지한다. 이들은 불만을 드러내기보다는 묻어나게 일을 진행한다. 괜히 일 키우지 말자. 나만 찾고 넘어가면 괜찮을 거야. 모두가 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예민하다. 또 또래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깊은 수준까지 습득하는 경향인 초감각이 있으며 대체적으로 예민하다. 무한하게 빠지면 광적으로 무려하다가 에너지가 다 하면 순간적이 식어버리는 초감정을 지닌다. 음악, 책, 그림 등의 깊은 수준의 감상이 가능한 심리안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젊은 시절엔 내가 요구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밥은 아니지만. 외부 자극에 예민하기 때문에 HSP의 사회생활은 쉽지 않다. 회사나 학교 일상생활 속에 쏟아지는 온갖 자극에 압도당한 채 기진맥전하여 집에 돌아오기 쉽다. 이 때문에 집에서는 보통 축 늘어진 팥김치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를 회복해 내일의 가면을 쓰고 사회생활을 다시 하루 나가기 위해서다. 이들은 예민함을 거의 표출하지 않고 겉으로는 순둥순둥하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 자신과 보이는 모습을 사이는 감격이 크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휩쓸려 다니다. 하루를 망치는 일이 다반사다. 타인의 화와 짜증에 쉽게 전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계점에 달아들으면 화를 표출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싸늘할 뿐이다. 쟤 뭐야? 이제까지 자기만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야? 말 한마디 안 해놓고 갑자기 왜 저래? 이렇다는 거죠. 저자는 HSP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명상, 호흡, 운동 등 반드시 자신말로 감정조류 루틴이 있어야 한다. 덧붙인다면 더불어 HSP들에게 잘 맞는 사람들은 에너지 날강도나 다른 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관계를 정리할수록 좋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감정에 집중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감정에 집중하면 인생은 너무나도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어. 누구나 그래 그렇게 정상해지라고 마음을 비우고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면 아무리 거지같은 일일지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돌게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웃음의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희극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예민 포인트를 보는 게 있는데요. 나는 보니까 여기에 해당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예민한 사람은 23개 한몫 중에서 13개 이상이면 HSP 가능성이 높다. 초예민성 연구권의자 알레인 아론이 개발한 검사표인데요. 첫 번째, 나는 주위에 미묘한 것을 인식하는 것 같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받는다. 나는 영향을 안 받은 편이에요. 주변에 미묘한 것들은 인식하는 데는 정확하죠. 통증이 매우 민감하다. 통증이 보통인 것 같아요. 민감하지도. 바쁘게 보낸 날은 침대나 어두운 방 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숨어 들어가 자극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젊었을 때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 이런 필요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데나 앉으면 자고 아무데나 쇼파에 앉은 채로 자기도 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졸음신터에서 자기도 하고 그럼 아무데서나 필요하면 쉬고 산에 앉아서도 쉬고 그러죠. 카페인에 특히 민감하다. 젊은에서는 한 주 전씩 자식 하루에 마셨는데 지금은 안 마시죠. 밝은 빛, 강한 냄새, 사이렌 소리 같은 것에 의해 쉽게 피곤해진다. 밝은 빛이나 강한 냄새, 사이렌. 그렇게 쉽게 피곤하지 않고 그냥 기분 나쁘죠. 풍요롭고 복장한 내면 세계를 지니고 있다. 그건 맞아요. 큰 소리에 불편해진다. 큰 소리는 다 누구나 다 싫하죠. 미술이나 음악에 깊이 감동한다. 맞아요. 양심적이다. 맞아요. 깜짝깜짝 놀란다. 아니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당황한다. 난 절대 당황하네. 사람들이 불편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 안다. 그건 알죠. 사람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짜증낸다. 나는 짜증내는 거 싫어해. 짜증내는 사람 싫어해요. 짜증내지 않아요. 실수를 저지르거나 뭔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건 누구나 있겠죠. 폭력적인 영화와 TV 장면을 애써 피한다. 좋을 거 없겠죠.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긴장한다. 내 판단에 따라서 긴장하지. 주변에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긴장하지는 않아요. 배가 아주 고프고 강한 내부 반응이 일어나면 주의 집중이 안 되고 기분 또한 저하된다. 나는 금식을 많이 해도 괜찮아요. 생활의 변화에 동요된다. 별로 동요되지 않고. 섬세하고 미묘한 향기, 맛소리, 예술 작품을 감싸고 시킨다. 이거 맞아요. 보니까는 10개 미만인 것 같아요. 23개 중에서 13개가 넘어야 되는데 그게 내 생활을 정돈해서 소란스럽거나 당황하게 되는 상을 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경쟁해야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불안하거나 소심해져 평소보다 못한다. 그렇지도 않아요. 난 보듭말도 나죠. 어렸을 때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내가 민감하거나 숙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렸을 때 명랑하고 활달하고 겉과 표리가 표리 없이 행동한다고 내 통심표의가 표리 없이 행동한다니까 겉과 속이 없이 그냥 명랑하고 그렇게 표리 없이 행동한다고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숙계 없거나 남의 눈치 보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소리죠. 여기 보니까 이렇네요. 나의 건강 코멘트는 나의 젊은 시절일 때는 거의 13개 이상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이가 들면서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촌, 저는 이제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촌 생활하면서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변화됐어요. 젊은 시절에는 아주 뾰족하고 날카롭고 예민하고 그랬는데 예술가들이 다 그렇죠. 작품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클라식 음악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건 아침에 눈뜨면 클라식 음악을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찬송을 부르죠. 또 독서도 많이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만 읽어요. 성경이 떨어져서 거지 발생하게 된 성경만의 수십권이에요. 그게 좀 기촌 생활하면서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변화됐고 예술적 감성 이런 부분은 예민하지만 지금도 대부분 다른 부분은 스케일이 크고 대부분하게 넘어가고 덮어버려 쓸데없는 것들은 그리고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데 예민함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게 내 성격이 좋은 점은 이 주제에 맞게 그냥 필요 없는 것은 이렇게 전부 이렇게 내 필요에 의해서 필요 없는 나한테 스트레스 주고 부담 없는 것은 전부 잊어버리고 덮어버리는 것 내가 접수를 하지 않아요. 누가 뭐 악플을 달면은 그냥 지워버려요. 그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나한테 영양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Y기업의 하순이 썼다 딱 판단하면 바로 지우죠. 봐도 이제 노하우가 생기니까 살아남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범하게 넘어가고 덮어버림으로써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데 예민함은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연히 갖다 주고 편안함으로 치료된 것 같아요. 이렇게 기촌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한테 기도 생활하면서 이런 세상적이고 이런 얄팍한 인간의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초월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이 인간을 회복하고 여유로운 정신세계를 갖게 하고 모든 걸 치료한다고 봅니다. 참 자연에 가서 쉬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나는 권장해요.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13일자 기사 해사만 가면 감정노동의 파깁지가 되는 나 HSP일 확률 높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이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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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